재미있는 것은 29일에 삼성전자가 S8에 대한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다 오픈이 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되었던 이번 갤럭시 S8에 대한 기능과 주목할 만한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노트7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라는 부분은 아직 진보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단은 갤럭시 노트7에서 홍채인식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S8에서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음성인식 AI 서비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오래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소위 말해 미드라고 그러죠. 거기서 키트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이 현재 S8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키트키트를 하시나요?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네 분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주목해야 될 어떤 스펙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성인식 기반의 AI 서비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홍채인식이 거기에 더해서 안면인식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희망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AKG 스트레오 사운드 기술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뭐 이런 정도 부분만 어찌 보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 카메라와 같은 부분들은 1200만 화소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되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게 크게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솔직하게 카메라 부분의 시장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공지능 넣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애플, 세리한테 굉장히 당했거든요. 맨날 세리야 불러가지고 뭘 하다가 뭐 하면은 세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런 얘기를 듣겠고. 못 알아들어서요. 네. 그런 식이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차라리 삼성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여부는 기능이 아니라 마케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이번에 갤럭시 노트7 문제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갤럭시 S7에 대해서 북미에서 원플러스원 행사도 했었거든요. 한 대 사면 한 대 공짜로 준다. 뭐 이런 부분도 했었고요. 지금 갤럭시 S8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마케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3개월 무료 체험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이제 8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것을 사용하고 3개월 지나고 또 2개월 동안 그러면 휴대폰을 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LG G6 사면 LG 스마트 이어폰 무선 이어폰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그걸 갖다가 무료로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도 지금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들었는데 하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벤트를 좀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노트북처럼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덱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키보드하고 갖다 놓으면은 우리 보통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것처럼 일단 문서 작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마케팅적인 부분이 잘 됐을 때 이번에 갤럭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능 부분은 크게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 이전에 이제 스테블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은 집어넣는다. 뭐 그 정도의 개념이니까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마케팅에 상당하게 공을 들인다라는 좀 많이 느낌을 받았고 또 이에 앞서서 지금 애플의 경우 아주 강렬한 레드 칼라의 아이폰 7을 또 출시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라기보다는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승부의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S8에 대한 어떤 출시 이후에 어떤 예상되는 판매량과 정말 성공의 어떤 도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유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S6 엣지를 쓰고 있는데 저는 교차주의가 딱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개인적인 기대보다는 좀 객관적인 어떤 자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KIG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에 갤럭시 S8, A보다는 8이 좀 더 편한데 S8이 한 4,500만 대 정도 현재 판매가 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작에 대한 어떤 판매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갤럭시 S7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대 그리고 7H 같은 2,70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7 같은 경우에는 1,4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실적으로는 25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작을 뛰어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당연히 2,500만 대 이상이 팔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체 수요에 대한 대기 물량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지금 KGI 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4,500만 대 정도 판매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00만 대 정도 이상은 충분히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소개를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팔려야 잘 팔렸다라고 볼까요? 일단은 갤럭시 S8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분기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가 되는데 지금 8,900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1억 대 이상은 그러니까 갤럭시 S8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대 이상은 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갤럭시 S8의 판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요인으로 놓고 보면 예상보다 좀 판매대수가 적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상세될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 북미에서 1대1 마케팅이 원플러스 마케팅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풀잖아요. 보조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값에 다 사시는 분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보다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시장 쪽에 이런 보조금을 더 많이 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는 데가 샀을 때 소매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갤럭시 5분의 판매량이 오늘 주제입니다마는 저는 딴 데 마음 콤바세 지금 마음이 좀 가 있는데 사실 LG전자가 G6 판매량이 좀 출시하고 난 다음에 3만 대 넘어서면서 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 갤럭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주춤할 거냐 주춤하지 않을 거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춤하지 않는다면 LG 쪽도 조금 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삼성 얘기가 나온다고 삼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투자하시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갤럭시 S8에 대한 어떤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많았던 투자자들이 조금씩 휴대폰 부품주로의 어떤 관심으로 조금 이동하는 듯한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은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일단 저는 마케팅보다 조금 그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능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는 어떤 종목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일단은 4개 정도가 좀 압축이 되는데 일단 전면 카메라 모듈 공급 이 소식 때문에 캠시스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서비스 이 부분 그러니까 빅스비라고 하던데 그 빅스비는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브리지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브리지텍 회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채인식 관련해서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코렌이고요. 그리고 기존 안면인식 결제 적용 같은 경우에는 슈프리마 HQ 이렇게 4종목이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운 어떤 수혜지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파트너라든지 자화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실적과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이후에는 사실 좀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가져갈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흥행을 좀 어느 정도 점쳐가면서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장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파트너라든지 MCNX 이런 종목을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꺾이더라도 이 종목은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삼성전자라든지 이쪽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따라하라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 회사들한테 수주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필두로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치고 나가고 그 다음 중국 쪽 수주가 또 예상이 된다면 주가 눌림목을 주더라도 충분히 다시 튈 가능성이 높죠. 카메라 쪽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라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단 보셔도 좋고요. MCNX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카메라 부분도 진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체인식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하면서 생체인식 관련해서도 파워로직스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덟 종목분들은 만약에 이제 S8 부분의 이슈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로 그칠 수 있지만 두 번째 실수는 어떤 체계적 문제로 시장에서는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S8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29일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언제 또 한 번 시간이 된다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당 매니저원트의 강준혁 대표 그리고 프라임스닥의 정태근 팀장, 정윤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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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